모공까지 다 보이긴 한데? 어떡하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뭐 이래야 되나? 메이크업 받는 것도 찍어야겠다. 이건 능력이 아닌데. 그러면 샵으로 가서 얼굴 좀 바꾸겠습니다. 됐어. 어차피 시끄럽게 나오겠다. 오지윤 선배님이 주셨어요. 볼빨 감자 준비. 영건. 먹기 아깝다. 아껴먹어야지. 메이크업이 시급하다. 아껴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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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지냈어? 아껴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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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아껴먹어야지. 음 premi가 시급하다. 다른 데다가 소음을 잡기 까진 영상으로 모으는 영상으로 먹어요. 아껴먹어야지. 아니 다른 데다가 Le라 Korps에 깔고 써두고 싶어요. 아껴먹어야지. 아껴먹어야지. 생기돋개. 다시 보고. 다시 켰어. 아껴먹어어어. 그.. 권장님의 시그니처 나를 맡고 싶어요 저는 한번 체임 개념이야 낯가림 엄청 가리고 침을 짓는 것 같다. 딱 막힌다. 한 시간 내내, 한 시간 내내. 조용하고 있어. 우리 턱 많이 없어져가지고. 턱이 없어졌어. 나 여기 다쳤을 거네. 턱이 되게 깨졌어. 턱과의 발 걸려 넘어져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하루종일. 거기서 다 다쳤어요. 여기 이렇게. 아, 넘어지면서. 여기 컴온을 많이 놔줬어. 근데 여기 안 보이는데 다쳐가지고. 진짜. 완전 다행이다. 근데 이거 그러면 너무 많아. 또 그런 편 아니야? 외국인들 중에 이렇게. 근데 이게 정가운데가 들어가니까. 저기로 박았거든요. 사진 옆으로 들어갔어. 어, 보인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가. 아니. 뼈일까요? 이거 정가운데 들어가면은 약간 브래드 피트인가? 뭐지? 아, 저 브래드 피트죠. 브래드 피트. 거기 안아퍼? 지금? 어? 다툴질하네. 뼈는 아닐텐데, 많이 툴었. 근데 히어빈이 뼈가 리켓이 나와서 원래대로 그런 거 몰랐어? 네. 원래는 평평했어요. 좀 더 지켜봐요. 급 심각해 보자. 지금도 여기 있어. 이것만 찾아봐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켰어요. 그런데 상태로 이러면 어디 갔어? 모르고 떨어뜨렸는데 메인쪽 오빠가 주차하면서 깔고 가서 숨 안다 갔어. 메이크업 안정. 완성했잖아요? 네! 예뻐요 언니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나의 허물들 자동화 때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저런 핫바 하나 이런 거는 안 먹고 싶어요? 안 땡겨야 하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런 핫바 하나 제가 이번에 활동했던 곡이거든요 중간에 3달간 3달 전 아이씨 저런 핫바 하나 영화 같은 게 이번에는